누구야? 누구야? 머리 장발이야, 묶었어 동환 씨구나 와, 동환 씨예요? 와, 힘들다 힘들다 장첸인데? 오, 멋있다 테드창이 아니고 장첸이네 긴장했어 오, 붙임머리 긴장했다, 긴장했어 떨리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적으로 안 해 다가가서 이런 게 처음이라 뭐야? 쩡 쩡 나도 파마하고 있었다 이쁘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너무 위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즌 1 끝나고 원래 한 번 신청서를 썼었어요, 여름에 응 근데 아마 연락이 많아서 시즌 2를 이번에 하길래 또 신청을 하게 됐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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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이야 와, 멋있다 우와 지금 10월에 찍었는데 그 후로 몸무게가 10kg가 늘어서 다시 또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또 준비하고 있어요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만나고 싶은데 너무 부럽고 우리 왜이런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제형 오게도 있잖아 아, 그래요? 아, 네 아, 연락이 안 와서 아, 연락이 안 와서? 아, 연락이 안 와서? 귀여워 엘리로 아, 연락이 안 와서 아, 연락이 안 와서 모두 잘 안 와! 아, 연락이 안 와서